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오늘은 얼굴이 이렇게 오목한 주걱턱형 얼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마침 오늘 진료 오신 분이 있으셔서 그분의 사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자는 왼쪽과 같이 사각턱이 있다고 해서 윤곽삼종수술 즉 광대뼈축소 사각턱수술 V라인 앞턱수술을 하였다고 했는데요. 이분의 옆모습을 보게 되면 오른쪽 사진에서와 같이 코 옆 꺼짐이 있으면서 아래턱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얼굴 즉 눈 아래 코 옆 얼굴이 이렇게 납작하게 꺼져 있어서 빨간 화살표 길이가 짧으면서 입과 턱은 파란 화살표 길이로 길어서 얼굴이 이렇게 접시 모양의 오목한 주걱턱형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각턱뼈 절제 수술로 오른쪽 그림에 나온 바와 같이 원래 사각턱 라인이 파란 화살표 라인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이 주황색의 얼굴 깊이가 얕아지면서 즉 화살표 길이가 짧아지면서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얼굴이 납작하면서도 입과 아래턱 화관이 이렇게 돌출된 얼굴형이 된 것입니다. 이는 이분 얼굴이 왼쪽과 같이 코 옆 꺼짐이 있어서 빨간 화살표 길이가 짧고 대신 귀 구멍에서부터 앞턱까지의 노란 화살표 거리가 긴 얼굴형이었기 때문에 사각턱이 없어지고 아래턱 라인이 파란 산 라인으로 올라와서 앞에서 보면 넓적하고 옆에서 보면 이렇게 오목한 일명 개턱이 되는 것인데요. 이는 개턱관상 성형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이 귀 및 사각턱 부분을 재건하고자 지방이식 전문병원인 저희 박현성외과에 오셔서 이 사각턱이 잘려져서 없어져가지고 더 납작하고 오목하게 됐으니까 이 사각턱 라인을 지방이식으로 살려서 해달라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코 옆이 이렇게 꺼져있고 이렇게 턱이 나온 분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분을 진단하여 보니까 여기에 상악골이 있고 하악골이 있는데 상악골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꺼져있는 상태고 하악골은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없어진 부분이 이 사각턱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상악골은 좀 작고 하악골 자체가 큰데 지금 앞쪽 턱은 크다 말입니다. 그런데 뒤쪽 턱이 없어서 뒤쪽 턱을 더 이렇게 크게 하게 되면은 자기가 얼굴이 작아지려고 이 사각턱뼈 절제 수술을 했는데 앞턱도 크고 뒤턱도 도로 커지게 되니까 이 성형 고생하면서 성형 수술한 보람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왼쪽과 같이 상악골이 꺼져있고 하악골이 나와있는데 하늘색 화살표 길이를 늘리기 위해서 이를 다시 사각턱 아래쪽으로 늘려서 얼굴이 더 커져 보이게 하기보다는 움푹 들어간 코 옆 꺼짐을 오른쪽 사진에서와 같이 귀족 수술, 고양이 수술, 노블캐 수술 등으로 이렇게 윤기시키게 되면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중안부가 윤기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턱 끝 돌출은 빨간색 방향으로 들어가게 되어 주걱턱 관상도 개선이 되면서 하늘색 화살표 거린 얼굴 깊이도 증가하게 되어 얼굴의 입체감이 더욱 살게 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코 옆 꺼짐이 있다 그래서 코 옆 꺼짐을 윤기시키는 수술 즉 귀족 수술이나 고양이 수술, 노블캐 수술 이런 것들로 이렇게 코 바닥을 높이다 보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코가 퍼지고 인중이 길어지고 인중꼴이 없어지고 인중 돌출로 원숭이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는 방법이 흉터가 없는 무용인중축소 패키지 코어 성형이 되겠습니다. 오늘 진료 오셨던 사례자의 예를 들면서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주걱턱형 얼굴을 좀 좋아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귀 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얼굴 깊이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안부의 얼굴 깊이를 깊게 해주면 바로 연예인 비율이나 연예인 라인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젤리나 졸리나 키라 나이틀리 또 우리나라 연예인으로서는 이영애씨가 바로 이러한 주걱턱 연예인인데요 이런 분들이 주걱턱인데도 불구하고 주걱턱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노란 화살표 길이가 긴 것만큼 빨간 화살표 길이가 충분히 길어서 노란 화살표 길이가 주걱턱 관상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 여성 두 분이 공이 귓구멍에서부터 앞턱까지의 거리가 긴 주걱턱형 얼굴형입니다만 왼쪽이 오목한 주걱턱으로 보이는 이유는 코 옆 꺼짐 즉 중안부 윤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얼굴형에서 연예인과 같은 코를 성형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하여도 연예인 얼굴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는 코 수술을 해서 연예인하고 똑같이 코 모양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그 연예인필이 안나고 강남 성계 얼굴이 되는지에 대해서 동영상을 만들어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